TVN이라고 하는 종편 방송에서 2005년도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의학이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영적 고통에 대해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컨설팅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 취지에 맞게 매해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밀착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퇴마사, 최면심리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치유방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시도를 합니다 이 프로가 인기가 많이 있어서 예정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말로 퇴마사라고 하는 엑소시스트 선발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무당, 점쟁이, 퇴마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대회의 요령은 간단합니다 무대에다가 아주 두꺼운 커튼을 쫙 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성 한 분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는 전부 그 여성의 사진이든 밀봉된 봉투를 제공을 합니다 그 밀봉된 봉투는 아무리 봐도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 커튼 뒤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겁니다 엉터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다, 60대다, 도산을 해서 나왔다 전부 말도 안 되는 틀린 대답들을 점쟁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여섯 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다, 30대 중반이다, 몸은 통통하다 아버지가 죽었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혼자 죽은 것이 아니다, 둘이 죽었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 여인의 아버지는 어부입니다 상처를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에 재혼을 한 새 어머니는 바단일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배에서 아버지가 잠든 틈에 어느 날 그 남편의 일을 돕는다 치고 나가가지고 바다에 있는 양식장 그물을 손보다가 그만 그물에 몸이 감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비명을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자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같이 그물에 엉켜가지고 익사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을 여섯 명의 출연자가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 겁니다 심지어 30대 초반에 대전에서 온 점쟁이 남자는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조끼를 입었고 조끼 왼편에 있는 글자까지 알아맞추는 겁니다 제작진들이 이 사람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고 난 지점을 안내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우에서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이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내는 즉석 구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이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남자 무당에게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딸하고 그 남자 무당 즉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의 음성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딸만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딸만 아는 얘기를 남자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자리에서 털썩 너부러져서 오열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주소 좀 알고 싶다 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테마에 참여해 본 분이 계십니까? 귀신 쫓는 일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에는 항상 환자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대부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청남이라는 데서 목회하실 적에 명동에서 깡패 생활을 하다가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키가 1m 80이 넘고 몸무게가 120kg이 넘는 정말 대단한 거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택이 방이 딱 두 개였어요 그래서 윗방은 아버지 서재겸 쓰고 있는 그 방이었는데 그 방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돈을 주고 하래도 그렇게 못할 건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방 안에 불도 안 켜고 물론 그때는 전기분도 안 들어올 때입니다 불도 안 켜고 캄캄한 방에서 가부자를 틀고 돌을 땋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시선을 앞을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돈을 줘도 그거 못합니다 그 방에 뭔가를 가지러 들어가려고 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방에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눈에서 미친 사람들은 광기가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가지러 들어갈 적에 그 방 안은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 같은 냉기가 쫙 흘러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버지가 유성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금순이라는 아가씨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아가씨를 사택에다가 데려다 놓고 매일처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4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기도회 할 때마다 저를 참석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목사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체험을 하게 하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할 때면 장정 4명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한 6분 해가지고 16명이 이렇게 눕혀놓고서 삥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장정들이 우리 금순이의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눈을 통해서 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도 옆에 다리 한쪽을 붙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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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 말고 저도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금순이의 팔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이면서 반이 양쪽 팔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필름을 편집해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털이 쭈비쭈비 섭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수요일 날 사택이 일본식이었어요 다다미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우리는 사택에서 금순이가 벽 쪽으로 앉고 내가 맞은편에 앉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라 문을 열어놓고 하잖아요 우리 금순 양이 밥을 먹다 말고 앉은 자리에서 훌쩍 저를 뛰어넘어서 원스텝, 그 다음에 창문 딱 하고 튀어가지고 튀는데 그런 일은 여러분 육중한 금순이가 어떻게 상을 그렇게 원스텝으로 튀어넘느냐고요 제가 이럴 봐도 모든 운동을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 선수였고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막 따라가는데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금순이가 아마 국가대표 했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뛰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성에는 유성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지소가 하나 있었어요 점점점점 멀어져 가는데 나는 이제 우리 누나한테 빨리 교회에다가 알리라고 하고 막 죽으라고 가는데 점점점점 멀어져 가는데 놓쳤구나 했는데 보니까 지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갔더니 금순이가 거기 근무 쓰고 있던 순경 아저씨 뒤로 확 숨으면서 저 사람들이 바늘로 나를 콕콕콕 찔러요 저는 여기까지 저 사람 미쳤어요 미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보다 2년 선배 완기라고 하는 선배가 미쳤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마침 부흥회 기간이었는데 그쪽에 부흥회 할 때는 이제 교회가 마루니까 앞에다가 앞에서는 맨 앞에 이제 북을 치면서 큰 북을 치면서 저녁 집회 준비 찬송을 하고 있었고 완기는 최고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박수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완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윗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면도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막 으악 하고 그 근육질에 우람한 애를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다들 그냥 피해볼까 봐 도망가기 맛보고 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강사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접대하고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더니 교회 저쪽 현관에서 아버지가 서가지고서 큰 소리로 벼락같이 외치셨어요 완기야! 그 칼 내려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 날뛰던 완기가 그 소리를 듣더니 교회 최고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벌벌 떨면서 기어와요 기어오더니 아버지 앞에 칼을 딱 내려놓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키가 1m 60도 안 되는 단아 한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80cm가 넘는 명동 깡패 출신도 그리고 혈기 방자한 완기도 아버지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걸 봤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영의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잡신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밤마다 교회에서 은사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교회 주변에 슬금슬금 점집이며 무당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내에 10개 정도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하고 담을 같이 썼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요 한두 집에서 푸닥거리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가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학생 때니까 영적 전쟁 그런 거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요 대신에 호기심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그 담 있는 데 가가지고 까치빨을 하고서 푸닥거리하는 걸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가본 분들 아마 본 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시뻘게 날이 선 작두 위에 버선도 다 벗어던지고 맨발로 육중한 무당이 그 위에서 사뿐사뿐 춤을 춥니다 아 이거는 상식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갑춤을 치던 무당이 갑자기 그 칼에서 내려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나가주세요 신이 내리질 않아요 거기 저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어요? 중학교 그때 2학년? 예배 드리기 싫은데 안 가면 아버지 앞에 맞으니까 억지로 갔었고 헌금 내라고 하면 잠시 내가 쓸 데 있으면 딴 데도 썼고 무슨 신앙이 대단하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이 안 내린다고 구슬 중지하는 거예요 남의 사업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피해는 주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중지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TVN의 방송을 보면서 실감이 났던 겁니다 이건 편집이 아니다 이건 충분히 이럴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늘 성경대로 한 거 저거 낯설했구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다며 지금 대학 교수라며 근데 저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달라나가는 세상인데 알파고라고는 인공지능 나오는 세상인데 로봇이 현실화되는 세상인데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We see the unseen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본다 이게 오늘의 시대를 관통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운전 안 하고 잠을 자더라도 자동차가 제대로 가는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고요 말로만 듣던 우주여행도 대중화된다고 하죠 이런 시대에 저게 무슨 귀신 씨아라 까먹는 소리야?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시대인 건 맞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 과학시대에 놀랍게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조현병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조현병 환자가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사실은 부모들과 가족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현병이 뭡니까? 그 전 이름이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이 듣기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고친 게 조현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겁니다 미친 겁니다 일반 뇌가 상해가지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귀신 들린 것은 과학의 영역 아닙니다 못 고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과학은 신이 되어 있어요 과학이 진리다 그럼 그게 진리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세상에 무슨 안 보이는 얘기 영적인 얘기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도 좀 점잖게 믿자 예수를 믿어도 좀 점잖게 믿자 그래서 예배 중에 박수치는 거 싫어하고요 통성기도 하는 거 싫어하고요 무슨 방언이니 예언이니 산기도니 금시 딱 질색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만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교회 안에 이성을 절대시하는 오랜 흐름이 있어요 이걸 신학계에서는 내추럴 시알라지 소위 자연신학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예지력인 이성을 존중하면서 이성으로 하나님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스콜라주의로부터 비롯해서 오늘날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합리주의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유주의 반대하죠 종교다원주의 반대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해치는 거라고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놀랍게도 오늘날 정말 심각한 것은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표방하는 진영 안에서도 이 이성주의의 올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원론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성주의의 더대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는 하나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경시합니다 아마 기도가 뭔가를 해달라는 청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지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기도했던 많은 제복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 지갑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에 의존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큰 개념인데 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말하면 예수를 유별나게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반대로 요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넘어서 평신도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 공부까지 얘기합니다 배우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이 뭐냐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지성보다 위의 개념이고 기본 되는 개념이에요 자칫 이렇게 암을 중시하는 흐름이 신앙보다 지성과 지식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그 경향으로 가면 어디로 빠지느냐 주지주의로 빠져버려요 주지주의로 그러면 이성이 최고의 왕로로 타는 거죠 물론 기독교가 반이성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도 이성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수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앙에 의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에 의한 고백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불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은 뭐가 해주느냐 이성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신앙의 향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이성의 기능인 것 분명하지만 이성이 믿음이라는 전제와 토대마저 무시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계획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미 이런 경향을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녀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음녀 성경에 드릴라에게 빠진 삼선이 정신 못 차리듯이 이성의 매력이 음녀의 그것처럼 너무나도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중세 기독교가 왜 실패했느냐 바로 이성에 휘둘려 천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 역시도 이 부분을 경계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미 500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관심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신비한 것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신비한 거라면 질색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본적인 캐릭터가 영적인 집단입니다 영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집단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붙이면 이런 오해가 따를 수 있어요 아 성령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출연하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은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레가 엘로힘인데 그게 복수로 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의 하나님이 함께 일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성사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적에 우리 형상대로 그래서 이마구대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했을 적에도 그때의 우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이 왕으로 부름받을 적에 사무엘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적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역사하신 건 아니고요 재판관이나 선지자나 왕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끝나면 떠나셨고 그들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떠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위원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개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개에게 시험을 받더라 예수께서 공생회 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개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약하실 동안에도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건 승천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바로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었어요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하더니 온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의 혀같이 갈라지는 곳이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옮겨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6월절을 맞아서 모두 15 지방에서 1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이 갈릴리에서 온 촌부들이 방언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15개의 foreigner language 외국어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를 지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보금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초기에 보금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에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49번 나옵니다 주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오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가 54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산천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 바빠가지고 도망가고 어린 계집정 앞에서도 예수까지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금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박해하는 것을 평생에 과업으로 여겼던 바울이 다베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거 다 똥똥이라고 집어치우고 이제는 나머지 인생을 예수 전하는 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의 상황을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이미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 팔레스틴 이게 다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한 인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나오는 아시아를 놓고 학자들 간에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 아시아가 오늘날의 우리 아시아다 그쪽에 만약에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고 그건 유럽이거든요 아시아로 갔다면 아시아가 유럽보다 먼저 보금화됐을 거다 아니야 그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요한기수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야 학자들끼리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성령께서 선교의 방향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가이드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이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니까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성령의 다른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병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매력적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 제자 빌립이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말수사로 돈을 벌을 시문이 그걸 보니까 이거 대단하거든요 이거 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그걸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같아도 그거 사고 싶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보세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차분하고 보편적인 것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더 많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은사고 지혜의 말씀도 성령의 은사고 지식의 말씀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더 알기 원하시면 고린대전서 12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나는 가급적이면 병고 치는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 병고 치는 은사 좀 특별하잖아 특별하죠? 뭐 하시려고요? 그거 가지고 돈 버시려고요? 사람들 이목 끄시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 하실 겁니다 60, 70년대에 어디 가면 병 낫는다더라 어느 권사님이 용하다더라 무슨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서 낫는다더라 뭐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용할 그와 같은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은사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은사로 시작해서 주문으로 끝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 받은 겁니다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원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과 이루는 사랑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기쁨을 지니고 있다면 내가 만끽하는 그 기쁨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만남에서 평화를 준다면은 그 만남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유실수의 열매가 없으면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사람인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운명이고 숙명이고 과제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할 겁니다 우비 까리타스 에트 아모로 데우스 이비 에스트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 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당신들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면은 우리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매일처럼 에브리데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를 성경은 뭐로 비유했느냐 술 취하는 걸로 비유했어요 그게 이해가 빠르니까 술 취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신이 없죠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도 술이 지배를 하고 나중에는 입술까지 해가지고 어라? 어라 가라고 입술까지 지배를 합니다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를 해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왔으니까 학생들 버전으로 하면은 어떤 필이 확 꽂히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한테 필이 탁 꽂히면 공부고 뭐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 아들 가운데 개그맨 코미디 개그맨 하겠다는 애가 있는데 걔는 맨날처럼 가면은 나는 심장이 없어 이러고 연기에 바로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머리카락 한 올까지 감정을 삽입하는 거 이것이 연기의 정신? 이래가면서 개콘 흉내를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를 외국에서 보내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행으로 충만한 거죠 이것이 충만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어떤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받는 거 우리를 몰두하게 하고 우리 정신을 빼앗는 거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에 있어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모든 게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은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노래로 말한다 주님에게, 주님에게 마음으로 노래와 시를 부른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서로에게,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경예로 순종한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서로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개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큰 개명을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비가 안 와서 산야가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눈바닥이 쩍쩍 깔라지고 심어놓은 작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비가 와야 이 산야가 살고 자연히 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상태 3년 메마른 눈바닥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비롭지도 않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하는 피난 받아요 당연히 전도가 안 되지요 전혀 감동을 못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생명줄과 잇대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땡감먹고 체한 것처럼 항상 가슴이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멀리 선교사를 찾아와서 자원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가 기특해서 당신은 보금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보금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보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윗집에 아주 아편에 중독된 아편쟁이가 있는데 얼마나 성격이 표독하든지 감히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그의 모든 생활이 변했습니다 아편을 끊었고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지 그 집에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보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동하는 일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죽이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편리함, 과학, 자유, 인권, 이성 온갖 좋은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셔서 눈바닥처럼 갈라진 내 심령을 성령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성령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